니가 살살 밀어넣기 위해 내가 겉에 예쁘게 바르게 할게 오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아니? 남의 집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? 남의 집이든 오빠 오빠가 같이 했으니까 오빠가 나중에 오면 되지 그래? 오게 해줄게요 오빠는 걸세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오빠 오빠의 개인의 취향 나 누구 말할 줄 알 것 같아 왠지 누구 말할 줄 알 것 같아 왠지 근데 너네 잠깐만 설마 막 하나씩 지워나가도 돼? 아이 됐다 됐다 됐어 뭐하고 나니? 소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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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어 말하지 않아 소진이 진짜 말하지 않아 안 말한대매 안 말한대매 저 뒤에 뒤에 다 치셨어요? 어? 뒤에 다 치셨어요? 다 했다 다 했다 안 말하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